3,000일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판다가 되주길 바란다 승희 이모님도 한말씀 하시죠 오래 살자 몇년까지? 판다가 몇년까지 살죠? 한 30살까지 살자 30살 이상까지 살자 최고령이 37살 이러니까 40살까지 살자 알았지? 알겠다는거야 뭐야? 제가 30살이라도 그랬습니다 아 너랑 그렇구나 아무튼 축하해 아이고 이뻐라 300일 됐죠? 300일 됐어요? 저 300일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부시지 마세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부시지 마세요 300일 됐어요 와 오빠 오 300일 축하해 부시면 안 돼 이거 어렵게 만들었어 300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고마워 우리 30명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멋진 판다가 되어주세요 멋진 엄마 판다도 되셔야 되고 아들 딸 뚱뚱뚱 낳고 건가 으 으 으 으 으